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에 대한 비전은 당혹설 정도로 복잡하게 뒤얽혀있는 미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도와 같다. 사회에 대한 비전은 분석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회의 작동원리다. 오늘 1강 2강을 통해서 토마스 소웰 박사가 비전의 충돌에 슬퍼하고 있는 좌익과 우익의 충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와 격돌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충돌 문재인과 애국시민들의 간격과 격돌 이런 차이와 충돌과 간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오늘은 미국의 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조금 더 근원적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2강을 이어서 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 그리고 좌파와 우파의 사람들 사이의 간격, 차이, 충돌, 격돌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새로 출범한 그런 정치 집단이 펼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정책과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소웰 박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회에 대한 비전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차이가 난다.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차이가 난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의 해설은 인간관의 차이, 서로 다른 인간관, 즉 인간 본성에 대한 차이가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낳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의 차이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 사이 비전의 차이를 낳는 첫 번째 단추는 서로 다른 인간관 때문이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는 자신들의 분명한 철학, 정치 혹은 사회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과 시각을 갖고 있다. 저의 해설은 인간 본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정치, 철학, 정책, 제도 등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꼭 같은 사회현상이나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의미부여와 정책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좌파와 우파는 서로 깊은 이해나 합의를 하기가 힘든 존재들이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좌파와 우파는 인간의 도덕과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제도에 대한 그들의 개념 또한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좌파와 우파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작용 원리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가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결국 충돌하는 비전, 다시 이야기한 비전의 충돌이 미치는 여파는 경제, 사법, 군사, 철학, 정치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게 된다. 또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파가 가진 사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제약적 비전, 컨스트레인트 비전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좌파가 가진 사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비제약적 비전, 언 컨스트레인트 비전이라고 부른다. 좌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비전을 비제약적 비전,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우파가 가진 사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제약적 비전, 컨스트레인트 비전이라고 부른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제약적 비전을 내세운, 혹은 제한적 비전을 내세운 대표적인 학자는 1776년에 경제학의 쇼시로 불리는 국부론을 출판한 저자인 아담 스미스다. 아담 스미스는 일반적인 인간의 도덕적 한계, 특히 자기 중심주의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비난하거나 변해야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나 변해야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시 토마스 소웰의 주장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사회적 도덕적 제약 내에서 바람직한 노력과 사회 이익이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여기서 우파는 제약적 비전, 그리고 좌파는 비제약적 비전, 오늘 이 강의에서는 제약적 비전만 다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제약 내에서 바람직한 노력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흔히 제약적 비전, 혹은 제한적 비전이라고 부른다. 아담 스미스의 제약적 조건은 곧바로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비전을 말한다. 다시 토마스 소벨 박사는 인간의 도덕적 한계와 자기중심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사회에 대한 비전에서 기본적 제약인 삶의 고유한,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다뤄졌다. 여기에 대한 저의 해설은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인간이 자기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변경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즉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사회에 대한 비전, 다시 말하면 제약적 비전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려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사회적 및 도덕적 제약 내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가장 잘 이용할 때 사회와 도덕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하다. 저의 해설을 더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 축적에 의한 개선 이렇게 항상 과거를 소중하게 이기면서 과거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죠. 그러나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 본성을 근본 뿌리부터 다 바꿀 수 있는 비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판에 티 없는 거나 행명을 시도하거나 단절을 시도하거나 적폐를 청산하거나 이런 식의 사고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인간 본성의 자기 중심주의의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으로 큰 명성을 얻기 20년 전인 1759년의 철학자로서 대단한 저서인 도덕적 감정에 대한 이론 우리나라에서는 도덕감정론으로 돌아가신 박세일 선생이 번역을 했을 겁니다. 이 도덕감정론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저의 해설은 만일에 아담 스미스가 묘사한 어느 유럽인의 모습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모습이라면 사회에 대한 올바른 비전은 죄약적 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백하건대 저는 젊은 날부터 죄약적 비전에 깊이 매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학생운동이나 그와 같은 비죄약적인 비전을 멀리해온 삶을 걸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젊은 날 대학을 다닐 때는 그런 걸 몰랐죠. 그러나 30대 공부를 마치고 이런 소위 도덕철학이나 경제철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죄약적 비전과 비죄약적 비전이 모든 그런 사회 삶의 역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구나. 결국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첫 단추 인간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번영과 파멸의 길이 나누져버리구나. 아래의 글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이라면 좌파적 세계관을 선택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현실 세계와 유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말해줍니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온 한 문장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거대한 중국 제국이 모든 주민과 함께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가정하고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유럽의 인간성 좋은 어떤 사람이 이 끔찍한 재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나는 우선 그가 불행한 중국인들이 재난에 아주 강한 슬픔을 표현하고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매우 우울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며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노력의 흐망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리라 상상한다. 또한 그가 이론적인 사람이라면 중국의 재난이 유럽의 통상 및 일반적인 세계 무역과 사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많은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고상한 사유와 철학을 끝내고 인도주의적 감정들을 일단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나면 마치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 편안하고 평온하게 자기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혹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기분전환을 하려 할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사소한 재난이 더 현실적인 불편을 가져다 주게 마련이다. 만일 내일 자기의 새끼 손가락을 읽게 된다면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다시 보게 되지 않는다면 수백만 동료 인간의 파멸에 대해서 중국의 지진권에 대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이 일어난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람이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 사회에 대한 비전은 제약적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주의가 변경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굳건한 것에 토대를 둔 사회에 대한 비전은 바로 제약적 비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이 본래 이렇게 생겨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좌파적 사고의 토대에 해당하는 비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제약적 비전으로 무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4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